아 이거 언제 다 익노 이거 냄새 해봐라 살아있네 저거 이게 오리지널이지 힘 붉글붉글 쏟겠다 이거 먹으면 아 냄새 치기네 아 예스 오 예스 오 맛있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데 경표는 맨날 누나한테 맞으니까 먹는거라도 잘 먹여야지 내 친구가 내 친구가 내 친구 알렉산드리오 갔는데 물어보면서 이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날 용서하지마 아 선배 아까 일은 선배 또 오셨네요 도끼가 없네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키울 형편이 안되서 시골로 내려보냈어요 시골? 네 뱃속으로 내려보냈겠지 하수도 네 친구 알렉산드리오 카베르네 불어렁삼새 육질이 완전 쫄깃쫄깃하던데 씹는 맛이 지키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악마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상왔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누워져 홀패져동 썬디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